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는 죄인을 예수께서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7장 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영접한 이들을 의롭다 심판하시며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